근데 오히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난 척하는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 자격지심 뭐 할 때마다 제가 괜찮을까요?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요? 막 이런 거 미쳐버릴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아무리 잘생긴 강동원이 와도요. 안 만나요, 이 여자들. PD님. 네? 키 크고 학력 좋은 여자 원한다고 했잖아. 네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아는 지인이 있어요. 키 170, 서울대졸, 청담 거주. 근데 그 여자가 만나겠대. 조금 힘들 것 같은데. 왜? 아니 그때 우리한테 키 크고 학력 좋고 이런 여자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집도 청담이야. 힐 신으시면. 힐 안 신은데. 힐 안 신고 나온다 했어. 맞나 봐. 제가 키가 170 초반인데 170이면 같이 다니면 조금 부담스러운데. 근데 학력이 좋잖아. 그리고 정말 좋은 집이 가까워, 청담 거주. 근데 학력이 서울대여서도 부담스러워. 진짜 짜증난다. 아니 예전에 제가 중간대학을 좀 해줬거든요. 학력 낮다고 안 본다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지금 서울대 알아봤는데 왜 그래요? 조금 낮은 건 안 될까요? 짜증난다 진짜. 왜 싫은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나 진짜 피니한테 미안한 게 아니지. 딱 대표님 소개시켜준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 뭐라고? 교자가 뭐가 아쉬웠어. 아니 뭐 아쉬운 게 있을 수도 있지 그 여자도. 내가 보니까 그닥 이쁘진 않아. 외모가 막 이쁘진 않은데 조건이 좋아요. 그래서 본인이 더 외모는 내가 봤을 때 출중한 거 같아서 좀 이게 맞는 거 같아서 한다고 하는데 저런 것도 하는 자격지심 아니에요? 소개해준다는데? 근데 이건 객가나가 잘 된 거 아니에요? 객가나가 잘 된 거면 내가 키 160에 일반 전문대에 이런 여자 만나라고 했어도 만나야지 안 만났잖아. 그게 객가나가 잘 된 거 아니야? 그래서 학력도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해준다고 했는데 또 싫다고 하니까. 저런 회원들이 은근히 많아요.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원하는 이상형을 해달라고 해서 해줘. 언니 저 의사 해주세요. 누나 저 뭐 어디 집 있는 여자 해주세요. 해서 막상 갖다 대잖아. 그러면 아 부담스러운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평범한 사람 또 갖다 주잖아. 그러면 아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좀 긍정적이시고 자신감 있는 분들은 딱 해줬을 때 어? 저보다 조금 더 스펙이 좋은 거 같은데 일단 만나볼게요. 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근데 약간의 좀 부담과 자격지심이 있는 분들은 저렇게. 제가 키가 작은데 볼까요? 지레 겁먹고 거절하는 거지.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보겠다는 사람이랑은 차이가 있다. 맞아요. 근데 진짜 애매한 게 부담감이랑 자격지심 차이가 약간 한 것 차이 같은데 이 둘 차이가 뭐? 부담감은 말 그대로 부담스러워는 해. 그렇지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진 않아요. 그래요. 저보다 조금 더 스펙도 좋고 멋있는 분 같은데 일단 만나볼게요. 아니면 어쩔 수 없고요. 그럼 이제 매니저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신감 있게 소개하고 더 기분이 좋은데 약간의 자격지심이 있는 분들은 첫 대화가 그거야. 그런 사람이 저를 볼까요? 본다고 했으니까 소개한 거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 PD님 같은 경우에는 키가 그래도 애매하고 학교도 약간 애매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못 만나겠다 하잖아요. 그럼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의사, 얼굴도 괜찮아, 키가 괜찮아. 그런 사람들은 아예 자격지심이 없나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완벽한데? 있어요. 있어요. 아시는 분 있잖아 한 분. 진짜 멀쩡하고 진짜 괜찮은데도 여자가 또 너무 예쁘면 그런 여자가 저 만날까요? 제가 너무 아저씨 같은데 막 이런 의사도 있어. 이런 의사도 있는 반면에 자기가 너무 아저씨 같은데 오히려 자기 잘생겼다고 하는 의사도 있고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어. 근데 오히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잘난 척 하는 사람이 더 나은 것 같아. 자격지심으로? 네. 자격지심 너무 피곤해요. 일단 보람 보니까. 자격지심 뭐 할 때마다 제가 괜찮을까요? 그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요? 막 이런 미쳐버릴 것 같아. 봐봐, 여자친구가 말할 때마다 오빠 그거 때문에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는 그렇게 얘기하는 의도가 아닌데 막 이렇게 막 해버리면 이건 의심도 의심이지만 자격지심이 심해서 하는 말투거든. 자격지심이 심한 사람들의 그 말 습관이 있어요. 혹시 딱 대표님 보면 아 이 사람 자격지심 심하겠다는 게 보여요? 보이지? 대화하다 보면. 특징이 뭐가 있어요? 특징 같은 경우는 그냥 말끝마다 제가 뭐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자분들이 저를 이 부분 때문에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만남에 가서도 자기 안 좋은 점만 어필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언니 다 좋은데 그분은 자격지심이 너무 심해요. 라고 상대방이 너무 눈치를 채버리고 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리 잘생긴 강동원이 와도 안 만나요 여자들. 그럼 대표님 자격지심하니까 꼭 남자만 생각나는데 아 여자들도 있죠. 많죠. 왜 없어요 여자들도. 뭐 예를 들어서 제 아는 지인인데 집에서 살림만 하는 분이야.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네가 지금 돈 짧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지금 뭐 유튜브 좀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네? 막 이렇게 얘기하면 졸아버릴 거 같아. 그래서 얘기한 게 아닌데. 대표님은 친구분들한테 자격지심 겪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자격지심보다 부러움. 그래서 저는 부러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아 너 좋겠다. 진짜 신랑 잘 만나서 아 너 좋겠다. 진짜 돈 잘 벌어서 부러워.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같아. 항상 신랑... 저는 그냥 부럽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 잘하는 친구. 예쁜 친구들하고만 돌았어요. 왜 우리 있잖아. 부자들 보면서 부자 되고 싶다. 저 사람 옆에 가까이 가서 지내야지. 저 사람이 습관을 배워야지. 저 사람 어떻게 성공했지. 그런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저 새끼 저거 어떻게 해서 뒤에서 저 딴지 대고 돈 벌었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잖아. 연애도 마찬가지야. 제가 저렇게 해서 연애에 성공했을 거야. 그러니까 나도 제처럼 저렇게 해볼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새끼는 저 여자한테 저 구라 쳐가지고 저랬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댓글도 보면 봐봐요. 연예인들 나와서 보면 이쁘면 어 이쁘다. 뭐 성형을 예를 들어 했어. 어디서 성형했을까? 물어보고 싶다. 그럼 차라리 물어보고 같이 성형을 하면 되는 건데 어 성계 같다. 너무 이상하다. 꼴도 보기 싫다. 막 이런 분들 있잖아. 퍼마하고 이런 게 자격지심 아닐까? 아니 누구나 다 남들의 삶을 부러워하고 다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인 거 같아. 여자의 입장으로서 답을 내려주시면 좋겠는 게 네. 정말 괜찮은 사람이 저 같은 애한테 갑자기 아 나 너 만나보고 싶어 하면 근데 저 같은 자격지심이 꽉 차있는 사람들 네가 날? 어어 뭐라고 했을 때 아 얘 진짜 매력돼요. 예를 들어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서울대 나온 여성분이 저를 만난대요? 진짜 그분 열심히 공부하셨는데 제가 좀 책 좀 읽어가지고 대화를 좀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만나기 전에 좀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아. 근데 그분 뭐 좋아하세요? 그럼 이런 키는요? 예를 들어서 어 뭐 그분 저 키 작은 거 괜찮으시대요? 괜찮은다고 했으니까 소개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좀 다나 좀 신고 나오시면 전 감사할 거 같은데 제가 좀 키 높이 신고 나가야겠네요. 매니저님 좀 낮은 거 좀 신고 나오라고 얘기 좀 좀 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요런 거. 오 멋있다. 멋있지. 자기 단점을 부끄러워하지. 그렇지. 그럼 내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지 여자한테. 근데 이제 매니저들이 어떤 얘기 하냐면 아니 이쁘고 뭐 섹시하고 좀 돈 짧은 여자 해달라고 해서 해주면 그러면 또 그래서 싫다 그래. 또 중간 여자 해주면 뭐 중간 여자 해줘서 이런 식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매니저들이 있어요. 이런 회원들이 바로 자격지심이 강한 분들입니다. 대표님 다 두 개만 더 알려주시면 안 돼요? 뭐요? 키랑 확보를 했잖아요. 얼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얼굴 있지. 뭐라고 해야 돼요? 얼굴은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되게 못생겼어. 못생기신 분들은 자기가 알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대표님 저 얼굴 못생겼는데 피부라도 좋아야 되잖아. 피부가 어디 다니세요?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좀 못생겼는데 이제 조금 자격지심 있는 분들은 아우 제가 진짜 무슨 얼굴도 이런데 뭐 그런 여자분이 저를 보겠어요? 완전 진짜 다르다. 다르죠? 이게 매력이 없는 거야. 자꾸 탓만 하는 거야. 탓. 마지막으로 소득. 소득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경우 있어요. 1년에 내가 한 2억을 벌어. 2억을 벌어도 자격지심 있는 분들이 있어. 2억을 버는데? 2억을 버는데. 왜냐면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 친구랑 둘이 같이 가입을 했어. 친구는 한 5억을 벌어. 예를 들어. 제 친구는 같은 의사인데도 1년에 5억을 버는데 저는 이거 2억밖에 못 버는데 걔랑 괜히 저랑 그 여자분 소개했다가 제 친구를 택하면 어떡하죠?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괜히 그냥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거야. 자격지심 없을 때는 어떻게 말해요? 자격지심 없을 때는 뭐 연봉이 5천이어도 뭐 이런 거죠. 제가 지금 연봉이 5천인데 여자분이 저보다 훨씬 더 많으신데 저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그래. 그럼 그 여자가 자기가 연봉이 이뤘지만 남자가 안정적이고 너의 학벌이 마음에 든대. 그리고 사진을 봤는데 외모가 마음에 든대. 그러니 그 연봉은 그 여자한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대. 그러면 아 여자분 훌륭하시네요. 만나보겠습니다. 같은 남자가 들어도 매력있다. 매력있죠. 그 느낌인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부담감과 자격지심은 정말 한 끗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담감이 있지만 그거를 극복하고 나의 장점을 어필하는 거 그게 자신감이고요. 매번 뭐 할 때마다 나의 그 단점을 가지고 자꾸 거기서 못 벗어나고 그것 때문에 안 돼요. 저것 때문에 저 안 좋아할 거예요. 먼저 본인이 해보지도 않고 결론 짓는 거 그것처럼 저는 못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자격지심이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의 단점이 지금 두세 가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장점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분명히 나의 장점이 있을 거야. 그 장점을 더 부각시켜서 자신감을 갖고 분명히 상대방 여자도 자격지심이라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를 드러내지 말고 그걸 자신감으로 이겨내면 여러분도 결혼에 성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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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